우렁이 귀신 어느 높고 높은 산에 커다란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로 이루어진 못이 하나 있었어요. 못은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에 둘렀어요. 항상 푸른 물빛을 띄고 있었지요. 산도 워낙 험한데다 못도 깊어 역안에선 사람 그림자 구경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동 하나가 도망친 소를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동은 달이 뜰 무렵에야 겨우 소를 찾아 간신히 곧비를 잡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동이 막 못 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에선가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깊은 산 속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걸까? 목동은 이리저리 살피다가 못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소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못에서 웬 소녀가 목욕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목동은 목 가까이 다가가 나무 뒤에 숨고는 자세히 보았어요. 아, 아름다운 노래소리도 노래소리지만 소녀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목동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눈을 크게 뜨고 소녀를 바라보았지요. 순간 목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녀의 몸 아랫부분이 우렁이 껍데기 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소가 울었습니다. 소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란 우렁이 소녀는 금한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물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하기만 했습니다. 목동은 귀신에 홀린 것 같았어요. 우와, 우렁이 귀신이다. 목동은 불이 났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우렁이 소녀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져 욕심쟁이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자는 갖고 싶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갖고야만은 아주 욕심많은 영감이었습니다. 오, 저 못에 노래하는 우렁이가 있단 말이지. 귀가 솔깃해진 부자는 당장의 목수와 미장장이를 불러 못 둘레에다가 커다란 별장을 짓게 하고 주위에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별장이 다 지어지자 부자는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거드름 피우기 좋아하는 벼슬아치 돼지보다 더 뚱뚱한 장사꾼들을 잔뜩 초대해놓고 부자는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우렁이 귀신아 나오너라 어서 나와 손님들에게 노래 한 자락 불러들여라. 그러자 잔잔하던 못에 찰랑찰랑 물결이 있는가 싶더니 갑자기 소많은 돌멩이들이 솟아올랐습니다. 돌멩이들은 쌩하고 날아오르더니 장사꾼과 벼슬아치 부자 영감의 머리에 볼록볼록 혹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도망치느라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부자 영감은 분을 못 이겨 못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어요.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바로 그때 돌멩이 하나가 날색의 나라와 부자 영감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부자 영감은 두 번 다시 별장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별장 근처엔 얼신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별장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군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우렁이 귀신과 부자 영감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허허허허 부자 영감의 간이 공할 만한가 보구나. 그건 그렇고 저못에 우렁이 귀신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아무리 우렁이 귀신이라도 감히 대장군이 내 명령을 거역하지는 못할 것이다. 반드시 우렁이의 노래를 듣고 말 것이다. 장군은 기세 등등해서 별장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별장이 다 고쳐지자 장군은 손님들을 잔뜩 초대해 술 자리를 열었어요. 그러고는 술자리가 물을 익자 모세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장군의 명령이다. 우렁이 귀신아 어서 나와 노래를 불러라.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폭포의 물줄기가 딱 멈추는 겁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자자 두려워 마시오. 이제 곧 우렁이 귀신이 노래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장군의 말에 모두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뚝 끊겼던 물줄기가 손님들을 향해 날아오지 뭐예요. 마치 화살처럼 말입니다. 손님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어요. 귓에 등등해야 하던 장군은 콧구멍에 박힌 물화살을 붙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 뒤로 별장문은 다시 굳게 닫히고 말았지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피리부는 소년이 별장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못이 있다니 소년은 못 주위에 앉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소년의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소년은 왠지 모를 황홀한 기분에 휩싸여 매일매일 별장에서 피리를 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둥근다리 못 위를 밝게 비추는 밤이었어요. 소년이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하자 갑자기 물결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름다운 우렁이 소녀가 물 위로 떠올라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소년의 피리 소리와 우렁이 소녀의 노래는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소년이 피리를 멈추자 우렁이 소녀가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못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여긴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부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도련님의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그러더니 제 몸을 우렁이 속에 쏙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다닐게요. 소년은 우렁이 소녀를 주머니 속에 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소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못에서 우렁이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고기 소년 옛날 작은 마을에 니콜라라는 조금 특별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콜라는 생김새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하는 행동은 마치 물고기 같았어요. 눈만 뜨면 바다로 가서 하루 종일 물속에서 살았는데 한 번 물속으로 들어가면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근처만 가도 사람을 휘감아 삼켜버린다는 위험한 소용돌이에 밑바다까지 갔다 오기도 했어요. 바다를 사랑하는 소년 니콜라는 아버지가 애써 잡아온 물고기를 그냥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모두 니콜라를 미워했습니다. 니콜라가 고기를 놓아주는 바람에 쫄쫄 굶어야 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이런 못된 녀석 그렇게 물고기가 좋으면 너도 물고기나 되어라.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마 또한 니콜라에게 고함을 질러대며 핀잔을 주었고요. 그러면 니콜라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물속에서 혹은 물 위에서 살았답니다. 어느 날 깊은 바닷속까지 헤엄쳐 갔던 니콜라가 엄마에게 달려가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엄마 방금 붉은 카네이션 소용돌이 속에서 낙지 떼들과 함께 춤을 추고 왔어요. 다음 날은 엄마 바닷속 해초 초원과 산호 정원에 놀러가지 않을래요? 또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은 바다의 요정 시레네를 만났어요. 시레네와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에도 가고 때마다 바뀌는 물빛에 대해 이야기했다고요. 엄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 니콜라가 못된 마녀의 마법에 걸린 게 틀림없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엄마는 니콜라의 마법을 풀어 주기 위해서 용하다는 주술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온갖 주술을 다 걸어보았습니다. 옷을 태우기도 하고 허리에 붉은 띠를 메워주기도 하고 주머니에 도토리를 넣어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니콜라가 바다에 있는 시간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니콜라에게 홧김에 물고기가 되라고 한 말이 하늘에 다 그렇게 되었나 보다. 시첼라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꾸짖을 때 하늘이 듣고 있다가 그대로 들어준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니콜라는 멋진 청년이 되었고 바다를 지나는 사람이면 니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파도를 말처럼 타고 심지어 물고기의 등을 타고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으니까요. 또 바다를 지나는 수천 수만 명의 선원들 이름을 다 외우고 백길을 친절히 알려주었거든요. 니콜라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칠리아의 구강이 니콜라가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구강은 궁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배 위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구강의 곁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듣자 하니 이 바다에 니콜라라는 물고기 청년이 살고 있다던데 당장 그의 재주를 보고 싶구나. 얼큰히 취한 구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니콜라가 구강 앞에 불려왔어요. 니콜라는 물 위를 걷고 물고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저런 재주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구강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지요. 아니 아니 더 신기한 재주를 보여줘. 그러면서 구강은 무시무시한 소용돌이 속으로 황금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황금 술잔을 찾아오너라. 구강의 명령에 신하들은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니콜라는 조금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당당히 황금 술잔을 찾아왔지요. 그 늠름하고 멋있는 모습에 공주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니콜라 역시 공주에게 반하게 되었고 니콜라는 황금 술잔과 함께 가지고 온 분홍빛 산호초를 공주에게 선물했답니다. 이를 지켜본 구강의 눈에서 불이 확 일었어요. 감히 가난한 어보의 아들이 공주를 사랑하다니요. 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어요. 니콜라 난 나의 왕국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궁금하다. 왕국의 기둥밑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 전체 밑바닥을 샅샅이 둘러보고 오너라. 이번에도 니콜라는 주저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일은 니콜라 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섬 밑에까지 간 니콜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국을 바치고 있는 기둥 세 개 중 하나가 곧 무너질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 기둥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펄펄 끓는 물에 휩싸여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니콜라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구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 증거를 가져오너라. 니콜라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불기둥 속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와 구강에게 지글지글 탄 손바닥을 보여주었답니다. 공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구강은 더 큰 소리로 명령을 냈어요. 불을 가져오란 말이다. 불을 그 말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두려운 거냐 니콜라 구강의 비웃음에 니콜라는 정중히 말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공주는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나서지 못했지요. 니콜라는 마지막으로 공주에게 인사를 한 다음 바닷물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니콜라가 사라진 바다는 어느 때보다 잔잔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기까지 했지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던 공주의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니콜라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주는 그만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하루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니콜라가 사라진 바다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바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고통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나는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니콜라의 목소리였어요. 공주는 그제야 마음을 다잡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답니다. 니콜라를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구두장이 구두장이 우두머리는 바싹 마르고 몸집이 작았지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부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들창코만이 유난히 툭 튀어나온 그의 얼굴은 곰보 자국 투성이에다 송장처럼 핏기가 없었고 잿빛 머리털은 뻣뻣하게 엉클어져 있었으며 또 두 눈은 새우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은 쉴 새 없이 여기저기 훑어보기에 바빴어요. 그는 세상에 모르는 일이 없었고 남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나무라며 무슨 일이든 남보다 잘 알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리를 걸어갈 때면 요란스럽게 두 팔을 흔들고 다니는 게 그의 버릇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을 길어오는 한 처녀의 양동이를 허공으로 높이 쳐서 자기가 홀딱 물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멍청이 같은 일하고 하고 그는 비틀거리면서 처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네 뒤에 걸어오는 걸 보지도 못했니? 공장에서의 그의 일은 구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가 일손을 잡으면 철사를 쥐고 어찌나 억세게 휘둘러대는지 그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주먹다짐을 받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어떤 조수도 그의 밑에서는 한 달 이상을 붙어있지 못했어요. 아무리 잘 해놓은 일이라도 그는 항상 뭔가를 트집잡아 타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바느질 땀이 고르지 못하다는 둥 어떤 때는 한쪽 구두가 너무 길다는 둥 또 어떤 때는 한쪽 구두 뒤축이 높다는 둥 어떤 때는 가죽이 충분히 두들겨지지 않았다는 둥 이것봐 하고 그는 조수한테 말했어요. 가죽을 어떻게 부드럽게 두들기는지 내가 솔선수범해 보이지. 그러고는 혁대를 가져와 조수의 등을 몇 대 쳤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보고 게으름뱅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고 그 자신이 훨씬 많은 일을 해내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럴 것이 그는 단 15분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으니까요.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불을 지피면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맨발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대체 이 집을 불태워버릴 셈이오?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황소라도 구워먹을 수 있는 셈불이야. 장작은 뭐 공짜인 줄 알아? 처녀들이 빨래터에 모여 저희끼리 아는 얘기를 제잘대며 웃고 있으면 그는 큰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계집애들이 나불거리고 서서 쓸데없이 소리나 지껄이 느라고 일하는 것도 잊고 있군.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은 비누를 쓰니 구제 불능의 낭비요 게다가 지옥스러운 게으름뱅이야 손을 아끼면서 빨래는 제대로 문지르지도 않는구나. 그는 뛰어가서 잿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뒤집어 엎어서 부엌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누가 새 집을 지으면 창가로 달려가 구경을 했어요. 그러고 그러고는 저기 또 빨간 모래 벽돌로 집을 짓는 군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놈의 벽돌은 마르지도 않았어. 그 집에서 살면 건강을 지탱할 사람이 없지. 또 저것 좀 봐. 조수 녀석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벽돌을 쌓고 있나. 모르타르도 아무짝에 소용없다니까. 모래가 아니라 자갈을 집어 넣어야 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집안 사람들 머리 위로 집이 무너지는 꼴을 구경 할걸. 그는 앉아서 몇 반의 땀질을 하다가는 어느새 벌떡 일어나 가죽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외쳤습니다. 아무래도 나가서 미장의 한테 알아듣게 말을 해줘야겠어. 하지만 그는 목수들한테 달라붙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자네들은 똑바로 줄을 따라 자르고 있질 않아 그래가지고 대들보가 똑바로 설성 심나 언제 이곳 모조리 이음새에서 빠져나갈 걸세. 그는 한 목수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아 어떻게 나무를 자르는지 시범을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흙을 실은 마차가 달려오자 도끼를 던지고 마차 옆으로 걸어가는 농부에게 뛰어갔어요. 당신 정신 나갔군. 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누가 무거운 짐이 실린 마차 앞에다 이렇게 어린 말들을 메어 놓는단 말이오. 이 가엾은 동물들은 당신 눈앞에서 쓰러질 거요. 농부가 그에게 대꼬를 하지 않자 구두장이 오두머리는 기분이 잔뜩 나빠서 작업장으로 되돌아왔어요. 그가 다시 일감 앞에 앉으려는데 조수가 구두 한짝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또 이 모양이야? 하고 그는 소리쳤어요. 구두를 이렇게 넓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던가? 사묵 구두창 밖에 안 남은 이런 구두를 누가 사겠나? 내 명령을 너김없이 따라하도록 하라고? 선생님 하고 조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구두가 쓸모가 없다는 말씀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선생님이 손수 재단에서 만드신 거랍니다. 아까 선생님이 뛰어나가실 때 그것을 작업대에서 떨어뜨리셨길래 저는 그냥 집어올렸을 뿐인걸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선생님 마음에 들 수는 없겠습니다. 구두장이 우두머리는 밤중에 자기가 죽어 하늘나라로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도착하자 그는 세차게 문을 두드렸어요. 이상하군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문에 고리가 없다니 노크를 노크를 하다가 손마디가 다치겠는걸? 사도 베드로가 문을 열고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려 했습니다. 당신이로군 구두장이 우두머리 하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어요. 당신을 들어오게 하긴 하겠소. 그렇지만 미리 경고해두지만 당신의 버릇을 버리고 하늘나라에서 보는 것을 아무것도 탓하지 마시오. 그랬다간 불행해질 것이오. 그런 경고의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고 구두장인은 대답했어요. 저는 때와 장소에 따라 적응할 줄을 알거든요. 감사하게도 여기는 모든 것이 완전하니까 땅 위에서처럼 탓할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는 하늘나라로 들어갔고 그곳의 넓은 방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휘둘러보고는 그래도 이따금 머리를 절레절레 가로졌거나 뭔가 혼잣말로 투덜대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들보를 옮겨가는 천사를 둘 만났어요. 그 대들보는 다름 아니라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눈에 박힌 티끌을 찾는 동안 자기 눈에 박혀버린 대들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들보를 천사들은 가로로 받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길이로 세워서 들고 가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무지한 꼴은 처음 보네 하고 구두장의 우두머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그대로 만족했어요. 하기야 대들보를 어떻게 운반하든 간에 길이로든 가로로든 그걸 들고 빠져나가기만 하면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지 보아하니 저희들은 아무데서고 부딪히지는 않겠어. 그리고 곧 그는 샘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통에 구멍이 수없이 뚫려 있어 물이 사방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는 당장에 알아보았어요. 천사들은 땅 위에 비를 내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런 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얼른 생각해보더니 아무 말도 더 안 했습니다. 아마도 저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재미인 모양이야. 재미있으면 저런 쓸데없는 짓도 할 수야 있지. 더구나 여기 하늘나라에서는 벌써 알아봤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 걸. 그는 계속 걸어가다가 깊은 구멍 속에 오도가도 못하게 처박혀있는 마찰을 한 대 보았습니다. 이상할 것도 없지. 하고 그는 그 옆에 선 남자에게 말했어요. 누가 이따위로 분별 없이 짐을 실었담. 당신은 뭘 하고 있소? 축복이 내리시기를. 하고 남자가 대답했어요. 이것을 끌고 제대로 길을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마찰을 여기까지 밀어 올렸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테지요. 과연 천사가 와서 마찰 앞에 말을 두필 메었습니다. 잘됐소. 하고 구도장인은 말했어요. 그렇지만 말 두필로는 마찰을 끌어낼 수 없어요. 최소한 내필은 되어야지. 또 다른 천사가 말을 두필 더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마찰의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다 말을 매는 것이었어요. 구도장이 오두머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미련한 짓이 있나 하고 터트릴 수밖에요.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생기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마찰을 끈 적이 어디 있었나? 그러고도 주제넘게 건방져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남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는 수다를 계속하려 했지만 한 천사가 그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도저히 맞설 수 없는 힘으로 하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늘에 문을 나서며 구도장인은 다시 한 번 마찰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차가 내필의 천마에 의해 높이 들려 올라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구도장의 우두머리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물론 하늘나라에서는 땅 위에서와는 뭔가 다르게 돌아가겠지 하고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많은 것이 변명이 되겠지. 하지만 말을 마차의 앞뒤로 동시에 매는 꼴을 어떻게 느긋이 구경만 하고 있담. 하기야 그 말들은 날개를 달고 있긴 했어. 하지만 누가 그걸 알겠어? 어쨌든 간에 달릴 수 있는 내 발이 버젓이 있는 말한테 또 날개 한 쌍까지 붙여준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바보 짓이야. 그건 그렇고 이젠 일어나야지. 안 그랬다가는 집안일이 온통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야. 내가 정말로 죽지 않았다는 건 아무튼 다행이야. 하고 말입니다. 세 가지 말 옛날 스위스에 늙은 백작이 살았습니다. 백작에게는 아들이 단 하나뿐이었는데 머리가 둔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년에게 말했어요. 내 말을 듣거라. 나로서는 너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 뜻을 따르라. 여기를 떠나거라. 너를 유명한 스승에게 맡길 테니 스승에게서 배워오너라. 소년은 낯선 도시로 보내졌고 스승 밑에서 한 해 동안 머물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소년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자 아들아 무엇을 배웠느냐 아버지 저는 개가 짖는 소리를 배웠습니다. 라고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맙소사 하고 아버지는 외쳤어요. 그것이 내가 배운 것의 전부냐 너를 다른 도시로 보내어 다른 스승 밑에서 배우도록 해야겠다. 소년은 보내졌고 이 스승 밑에서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소년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또 물었어요. 아들아 무엇을 배웠느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배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 이 녀석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아무것도 배운 것 없이 내 앞에 나타나기가 부끄럽지도 않으냐 너를 세 번째 스승 에게 보내겠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 배우면 그때는 나는 내 애비가 아니다. 소년은 세 번째 스승 밑에서 역시 한 해를 머물렀습니다. 소년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또 울었어요.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자 소년은 아버지 이번 해에는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벌떡 일어나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쫓아낼 것이니 이놈을 숲속으로 끌고 가서 죽이도록 하라. 하인들의 소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엾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풀어놓아 주었어요. 그러고는 노루의 눈과 혀를 도려내어 노인 앞에 증거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소년은 방랑을 계속하다가 얼마 후에 어느 성에 당도하여 하룻밤 잠자리를 정했습니다. 좋아 하고 성주가 말했어요. 저 아래 낡은 탑 속에서 자도 좋다면 그리 가보렴. 하지만 미리 일러두겠는데 거기서는 생명이 위험하단다. 그 탑 안에는 사나운 개들이 잔뜩 있어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며 지저대거든. 또 어떨 때는 사람까지 끌고 가 당장에 잡아먹는단다. 그 마을 전체가 개들 때문에 슬픔과 공경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용감하게 말했어요. 나를 개들이 지저대는 곳으로 내려가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개들한테 던져줄 먹이를 좀 주시고요. 그놈들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소년 자신이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년에게 사나운 개한테 줄 먹이를 주고 탑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년이 들어서자 개들은 지저대기는 커녕 꼬리를 흔들면서 다정하게 소년 주변을 맴돌며 주는 것만 묵묵히 먹으면서 머리칼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년은 조금도 다치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성주에게 말했어요. 개들이 자기네들 말로 왜 그들이 거기 진을 치고 마을을 괴롭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들은 마술에 걸려 탑속 깊이 감추어진 엄청난 보물을 지켜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들려나갈 때까지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보물을 드러내어야 하는지도 개들의 말을 듣고 알아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고 성주는 이 일을 무사히 성취시키면 소년을 양자로 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다시 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황금이 가득 찬 괴짝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때부터 개들의 아오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개들이 사라지고 마을은 시달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가자 소년은 문득 로마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늪을 하나 지나게 되었는데 늪 속에는 개구리들이 들어앉아 개굴개굴 울고 있었어요. 소년은 귀기울여 개구리들의 말을 알아듣고는 깊은 시름에 잠겨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소년이 로마에 닿았을 때 교황이 돌아가셔서 추기경들 사이에서는 후계자의 결정이 큰 문제거리 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느님의 개시를 보여주는 사람을 교황으로 초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요. 바로 그 순간 소년 백작이 교회 안으로 들어서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처럼 새하얀 비둘기가 한쌍 날아와 소년의 양어깨에 앉았습니다. 성직자들은 그것을 하느님의 개시로 보고 소년에게 교황이 되겠느냐고 당장에 물었어요. 소년은 자기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비둘기들이 교황이 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한참 만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지요. 이어서 소년은 예식을 갖춰 교황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로써 그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개구리 한테서 듣고 깜짝 놀랐던 말이 즉 그가 교황이 되리라는 엄청난 말이 들어맞게 된 셈입니다. 뒤이어 예배를 놀리며 창가를 불러야 했는데 그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 한 쌍이 그의 어깨를 떠나지 않고 앉아 모든 얘기를 속삭여 알려주었답니다. 행운을 찾아 떠난 세 형제 옛날에 세 형제가 살았는데 그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져서 결국은 입에 풀칠할 수도 없이 굶주리는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먼 세상으로 나가 우리의 행운을 찾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길을 떠났고 벌써 먼 길을 걸어 수많은 풀밭을 지나왔지만 행운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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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그들은 넓은 숲 속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숲 한가운데 작은 산이 솟아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산은 온통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맏형이 말했어요. 이제 나는 소원했던 행운을 찾았으니 더 큰 행운을 바라지 않겠다. 맏형은 힘껏 들 수 있을 만큼 많은 은을 들고 오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두 형제는 우리는 순음보다 훨씬 더 큰 행운을 찾아보자 하고 말하며 은은 건드리지도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가다 보니 온통 금으로 만들어진 산에 다다랐어요. 둘째 형은 멈춰서서 생각에 잠겨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한다지? 하고 그가 말했어요. 내가 평생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을 들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길을 더 가볼까? 마침내 둘째 형은 마음을 작정하고 가방에 들어가는 만큼 금을 채우고 나서 막내 동생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금과 은 그런 것은 나를 움직일 수 없어. 나는 내게 다가오는 행운을 거절하고 싶지 않아. 아마 보다 나은 행운이 나를 기다릴 거야.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가다 보니 지나온 숲들보다 훨씬 크고 아무리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엄청난 숲 속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처지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데서 숲의 끝을 볼 수 있을까 하고 키 큰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나무들의 꼭대기뿐이었습니다. 그는 별수없이 나무에서 다시 내려오면서도 어찌나 배가 고파 괴로운지 단 한 번만 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하는 소화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무 밑에 내려서 보니 놀랍게도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진 식탁이 그의 앞에서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내 소원이 아주 적절한 때에 이루어졌는걸 하고 말하며 이 음식을 누가 만들어서 가져다 놓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식탁 앞에 다가가 배가 부를 때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낸 그는 이렇게 멋진 식탁보가 숲속에서 더럽혀진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얌전히 접어 챙겨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길을 떠났고 저녁때가 되어 다시 배가 고파지자 그는 자기의 식탁보를 한번 시험해보려고 그것을 펴놓고 이번에도 훌륭한 음식을 차려다오 라고 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소원이 떨어지자마자 과연 훌륭하기 이를 데 없는 음식 접시들이 자리가 있는 대로 잔뜩 식탁보 위에 차려지는 겁니다. 어떤 부엌에서 내 음식이 만들어지는지 이제야 알겠어 라고 그는 말했어요. 네가 내게는 산더미처럼 쌓인 은과 금보다 훨씬 좋아. 그것이 마술 식탁보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 편안히 주저앉기에는 이 마술 식탁 포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더 오래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기의 더 큰 행운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외딴 숲속에서 새까만 검정 투성이에 숫장이를 만났습니다. 숫장이는 거기서 숯을 구워내며 불 위에 감자를 구워 저녁 식사를 들 작정 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는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지내시기가 어떠신가요? 매일매일이 똑같지. 라고 숫장이가 대답했지요. 그리고 매일 저녁 감자로 끼니를 때우지 먹고 싶으면 같이 먹겠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대답 했어요. 아저씨의 저녁 식사를 빼앗고 싶지 않아요. 손님을 청하리라고는 계산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저씨가 괜찮다면 내가 초대를 하지요. 누가 자네의 식탁을 차려주나? 라고 숫장이가 물었어요. 보아하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 근처에는 몇 시간을 가도 자네한테 뭘 줄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네. 그래도 음식은 있어요. 라고 그는 대답 했어요. 아저씨가 지금껏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훌륭한 음식이요. 그러고는 그는 마술식탁보를 배낭에서 꺼내 땅 위에 펼쳐놓고 밥상아 차려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금방 끓이고 구운 온갖 요리들이 마치 부엌에서 갓 나온 온 것처럼 따스하게 차려졌어요. 숫장이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지만 사양하지 않고 식탁 앞에 다가가 시커먼 입속에 점점 더 많이씩 꿀꺽 꿀꺽 음식을 밀어넣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숫장이는 싱글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의 식탁보는 희한하게 좋구먼 아무도 맛있는 음식을 해줄 사람이 없는 이 숲 속에서 나같은 사람이 갖고 있으면 안성 맞춤 이겠어. 나하고 물건을 바꾸세 저기 구석에 병사들이 쓰는 배낭이 하나 걸려있네. 보기엔 낡고 형편없지만 신기한 힘들을 갖고 있는 물건이라네.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자네의 식탁보 대신 그것을 주겠네. 그 신기한 힘들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우선 알아야죠. 라고 그는 대답했어요. 말해주지. 자네가 손으로 그 배낭을 두드리면 그때마다 권총을 찬 여섯 졸병을 거느린 병장이 튀어나온다네. 그리고 자네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들이 그대로 어김없이 치워주지. 좋아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우리 바꿉시다. 그러고는 숫장이에게 식탁볼을 주고 못에서 배낭을 내려 어깨에 메고 작별을 했습니다. 얼마쯤 걸어간 뒤에 그는 배낭의 신기한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것을 두드렸어요. 그러자마자 일곱명의 병사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더니 병장이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렵니까. 속보로 행군하여 숫장이한테 가서 나의 마술 식탁볼을 다시 찾아오너라. 그들은 좌양좌를 하여 되돌아가 왈가 왈부할 것도 없이 숫장이 한테서 식탁볼을 빼앗아 잠시 후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시 퇴각하라고 명하고 계속해서 길을 걸으며 자기의 행운이 한층 더 밝아오기를 희망했어요. 해질 무렵 그는 저녁 식사를 불에 얹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숫장이를 만났습니다. 나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려나 하고 검댕이 친구가 말했지요. 소금뿐인 감자야 버터는 없네. 여기 곁에 와서 앉게나 아니요. 오늘 저녁은 제가 아저씨를 초대하지요. 그는 식탁볼을 펼쳤고 이번에도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졌습니다. 그들은 같이 즐겁게 먹고 마셨어요. 식사가 끝난 후에 숫장이가 말했습니다. 저기 작업대 위에 달아빠진 낡은 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모자는 아주 별난 특성을 갖고 있다네. 누구든 그 모자를 쓰고 있다가 뒤로 돌렸으면 열두 개의 총이 나란히 열을 지은 것 같은 장신포가 나와 모든 것을 쓰러뜨린다네.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지. 그 모자가 나한테는 소용이 없으니 식탁보 대신에 그것을 주겠네. 괜찮군요. 라고 그는 대답하며 모자를 집어쓰고 식탁볼을 넘겨주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그는 다시 배낭을 두들겼고 그의 병사들은 식탁볼을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내 행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그의 생각은 정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루길을 더 걸은 뒤에 그는 세 번째 숫장이를 만났는데 그 숫장이도 지난번 숫장이들처럼 버터 없는 감자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자기의 마술식탁보로 차린 식사에 숫장이를 초대했고 음식이 어찌나 맛이 있었는지 숫장이는 모자와는 또 다른 유별난 특성을 가진 풀비리를 식탁보와 바꾸자고 제의했습니다. 그 뿔 피리를 불면 모든 성벽과 요새들이 전부 무너져 내려 결국 도시와 마을이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숫장이에게 식탁보를 주긴 했지만 이번에도 배낭 속의 부하들을 동원해서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낭과 모자 뿔피리가 모두 그의 소유가 되었지요. 이제야말로 나는 뜻을 다 이룬 셈이다. 고향으로 돌아가 나의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아야 겠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향에 이르러 보니 형들은 은과금으로 호화로운 집을 지어놓고 흥청거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는 형들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너덜너덜한 옷에 더러운 모자를 쓰고 낡은 배낭을 둘러매고 나타난 그의 꼴을 보자 형들은 그를 동생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금과 은 은 을 깔 보고 보다 나은 행운을 찾아간 우리의 동생을 자처하는 구나 우리 동생은 막강한 왕이 되어 호화롭게 돌아올 것이 틀림없어 거지로 나타날 리가 없어 하면서 그를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150명의 병사가 대오를 짜서 그의 앞에 설 때까지 한참 동안 그의 배낭을 두들겼어요. 그는 그들에게 형들의 집을 불살라버릴 것을 명했고 그 중 두 사람에게는 계암나무 회초리를 가져와서 콧대 높은 두 형이 동생의 존재를 알아볼 때까지 살같이 부르트도록 매우칠 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달려와 두 형을 공경해서 빼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병사들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이 소동에 대한 보고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못마땅한 기분이 되어 일개 중대를 파견하여 소요를 일으킨 자를 도시에서 몰아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배낭을 맨 사나이가 곧 더 많은 군대를 편성하여 왕의 중대원을 모조리 물리쳐 그들은 코피가 흘리며 퇴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왕은 그놈의 떠돌이 녀석을 꺾지 못하다니 라고 말하면서 이튿날 더 많은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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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도 별수가 없었어요. 배낭을 맨 사나이는 더 많은 무리를 만들어 대항하며 보다 빨리 이를 해치우기 위해 몇 번인가 머리 위에 쓴 모자를 빙빙 돌렸습니다. 그러자 육중한 총소리가 터지기 시작했고 왕의 군사들은 쓰러지고 도망을 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제는 왕이 그의 딸을 나의 아내로 주고 왕의 이름으로 나를 온 나라의 지배자로 만들 때까지는 주저앉지 않겠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위아같은 통찹을 했고 왕은 공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다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무슨 도리가 있겠느냐 나는 평화를 원하고 왕관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너를 그에게 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자기의 남편이 해진 모자를 쓰고 낡은 배낭을 메고 다니는 천한 사람이라는 것이 못마땅 했어요. 공주는 가능하다면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밤낮으로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혹시 그의 마술 같은 힘은 저 배낭 속에 숨어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아양을 떨며 그에게 달콤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풀어지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정 터리 배낭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메고 있는 당신이 어찌나 꼴불견 인지 당신 때문에 제가 창피하단 말이에요. 이 배낭은 나의 큰 보물이란 말이오. 이걸 메고 있는 한 나는 세상에 어떤 힘도 겁나지 않소. 그러고는 그 배낭이 어떤 신통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털어놓 왔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마치 입을 맞추려는 듯 그의 목을 얼싸 안고는 날색의 배낭을 그의 어깨에서 벗겨 갔고 도망을 쳤습니다. 공주는 혼자가 되자마자 배낭을 두드리고 병사들에게 먼저번 주인을 사로잡아 궁전에서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병사들은 그대로 복종했고 나쁜 아내는 더 많은 군사들로 하여금 그를 쫓아가 완전히 도시 밖으로 몰아내도록 시켰습니다. 그때 만약 그가 모자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두 손이 자유로워지자마자 모자를 몇 차례 빙빙 돌려 썼답니다. 그러자 고천동 소리처럼 요란하게 총알이 쏟아져 나와 모두를 쓰러뜨리고 말았고 공주 자신이 와서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가 간절히 용서를 빌며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겠노라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그는 그는 마음이 누그러져 화의를 했습니다. 공주는 그에게 상냥하게 굴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 태도를 보임으로써 얼마 후에는 그가 공주를 믿고 자기에게 낡은 모자가 있는 한 아무리 배낭을 수중에 넣었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누구도 자기를 해치울 수 없노라는 소리를 털어놓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나자 공주는 남편이 잠들 때를 기다렸다가 그에게서 모자를 벗긴 후 거리로 내던져버렸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뿔피리가 남아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는 온음을 다해 뿔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성벽과 요새와 도시와 시골 할 것 없이 또한 왕과 공주도 그 틈에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뿔피리를 조금만 더 오래 불었더라면 모든 것은 통째로 무너지고 돌멩이 하나 쌓여있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이쯤 되자 그에게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셋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최고의 힘을 지닌 채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요즘도 과학의 힘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신기한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 세상에서는 얼마나 신기한 것들과 신기한 현상들이 많았을까요? 앞에서 들려드린 물고기 소년 이야기도 신기한 경험에 상상을 더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소년에게 물고기 소년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이 그 때문일 것이겠지요? 오늘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